좋아요, 구독 지금 시간 3시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IT 쪽을 갖고 왔어요. IT 쪽을 가지고 왔는데 기존이랑은 조금 다른 요소를 대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벤트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게 실적과 연결되는 쪽에 대해서 빠른 파악이 필요한데 주말간에 한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임시 센서 1위 업체인 소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후공정과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를 택한다라는 점을 내비쳤고 이제 공장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클린룸 부분과 후공정단에서 어느 정도의 공정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은 클린룸 테스트 같은 경우는 클래스 10 수준, 거의 최상 수준의 테스트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요구를 리콘이라고 해서 우리가 패키지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거의 최상급의 패키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클린룸 테스트 부분은 클래스 10 이 부분을 부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업체 같은 경우도 리콘 이 부분은 부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전부터 반응을 하기는 했어요. 두산 테스나라든지 엘비 세미콘, ALT라는 기업이 있는데 세 종목 다, 특히 두 종목 두산 테스나, 엘비 세미콘 같은 경우는 두산 테스나는 또 다른 변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나올 수 있는 이익만큼 시가총액이 많이 하락을 했죠. 엘비 세미콘은 특히 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세의 연속성이 있음의 시각을 열어두고 최종적으로 소니가 어느 업체를 택할지는 모르겠어요. 두산 테스나의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지금 세 종목 다 주가 수준은 부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스켓 형태로 함께 종목들을 봐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세 종목 바스켓 형태로 봐도 된다고 전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종가 매팅 해볼까요? 저는 두산 테스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변수 요인 같은 경우는 시장 일각에서 다뤄졌던 게 SF 반도체 인수 추진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시장에서는 다뤘습니다. 이게 후공정에 대한 부분의 강화는 좋은데 여기에서 현금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지 여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주가 수준에서는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우리가 차량용 부분의 매출을 작년부터 좀 키워오는 상황이었고 여기 더해져서 온 디바이스 AI 중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판매가 늘면서 해당된 고객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적인 사업은 비메모리와 관련된 패키지와 파생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이 한 7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 총액이 8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셀 업체를 봤었던 컨셉, 엔터 업종을 봤었던 컨셉을 가지고 오면 비메모리 업체 중에서도 패키징에 파생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담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두산테스나를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테스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가격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저점 구간 안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1차로 대입을 했고요. 그랬을 때 목표가는 5만 원이 도출이 되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 가격의 하단인 4만 3천 원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760원의 영업이익 때를 대입을 해보고 시가 총액의 밴드 중단대를 대입을 해보면 그래도 1조 원까지도 목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티가의 정모르 두산테스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라인 4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원전인데요. 우리가 원전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수요는 결국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원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6가지 단계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수주이고요. 두 번째가 설계, 세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이고 네 번째가 시공, 다섯 번째가 원재료 그리고 전력 공급입니다. 마지막이 유지 보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주기기 제작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현 정부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큰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이 지금은 그리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설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의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단가가 낮습니다. 그게 원자력이 비록 상당히 위험한 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버릴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을 수준의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향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은 이 원자력에 대한 공급과 여기에 대한 발전성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더욱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원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욱 많이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산업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저희 바라볼까요? 네, 한전기술입니다. 설계 부분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또는 우리나라가 해외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을 받아서 거기에 건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누가 할 것인가? 한전기술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체코도 그렇고 해외 폴란드도 그렇고 특히 유럽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기사가 나와서 대규모 공급책이 나올지는 모르고요. 오늘처럼 사우디 관련된 이슈도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는 게 한전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라고 하는 기업이 이슈가 있어서 결국 적지 않게 오르긴 올랐지만 한전기술 또한 오늘 10% 수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원전산업이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역시 한전기술을 능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셨을 때 오늘 윗고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리는 모습이 나왔고 주가 또한 지난 10월에 한 차례 저점을 찍은 이후 대단히 큰 수준은 아니나 전민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붙고 이슈가 붙는다면 여기에서 결국 지난 4월 17일 기록한 8만 4천 5백 원, 240일 신고가는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약간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한번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7만 9천 5백 원, 손절가는 짧게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